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온통하구나. 백성들을 살리고자 일어섰던 내가 부국감명의 나라. 신분의 높낮이로 고통받지 않는 나라. 백성이 주인이냐는 나라를 세우려 했던 내가 대체 무슨 명분으로 죽어야 한단 말이냐. 두고보거라. 나 이 인자가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 썩어가는 나라에서 니놈들보다 백만배, 천만배 피로한 인간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. 니놈의 이 썩어는 거기에도 격골 죽기에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